네 6월 둘째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네 먼저 이렇게 저희 모호앤모호로 첫 1위 지신 쇼챔피언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원스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계속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프지 말고 모두 모두 건강해서 또 웃으면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원스 네 저희 트와이스가 모호앤모호로 1위로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다같이 1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스 고마워요 원스 고마워요 와인아 미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와 트와이스 원스 고마워요 트와이스 소감 와 진짜 이번에 진짜 활동한 이 원스들이 현장에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멀리서 계속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이렇게 1위를 주신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사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! 최윤 씨! 네? 어... 일단 첫 1위 쇼채피언에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남은 모형볼 방송도 열심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아 미야 안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아 미야 난다 와인아 미야 난다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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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